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공명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사알 걸어갑니다. 이야 많이 변했다. 바다는 잔잔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이야... 호진지 동굴을 구경하러 갈 겁니다. 세바지 마을 쪽에 있는 인공동굴은 출입을 못하게 폐쇄가 됐어요. 와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. 물까지 깨끗하네. 데크도 정말 잘 깔려있고 데크가 좀 높게 설치가 돼있습니다. 그래서 바다를 보면 경치가 확 트여있는게 너무 좋네요. 호진지 동굴은 2020년 12월에 중동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설이 깨끗해요. 아직까지요. 계속 깨끗하게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양반은 원스타인데 경비 건물을 썼는데... 이 양반은 원스타인데 경비 건물을 썼는데... 동굴을 나오면 조그마한 해변이 있어요. 동굴이 몇 개 떠 있어서 돌아왔습니다. 서원의 벽. 다음에서 온 생기면 와서 한번 뵐게요. 돌아 나오면서 보니까 에크 시작점 아래쪽 여기가 놀기가 좋아보여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. 물 깨끗한거 보소. 이놈의 벽. 이놈의 벽에 부족한 아래쪽 여기가 좌우. 이곳은 잘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온 생기면이 진짜 와이프가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